과천에 있는 서울 대공원 식물원의 소철이 70년만에 활짝 피어 보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또 난 전시회도 열어서 200여종, 1200그루의 동양란과 서양란 등의 희귀 식물이 선보였습니다. 강원도 명주군 주문 진입에 자리한 사임당 교육원은 사임당의 뜻과 덕을 이어받아 슬기로운 우리나라 여성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 1976년 5월 강원도 교육위원회가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도내 고등학교 여학생과 각 시군 여성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과 생활예절, 사회를 비롯해 사임당의 정신을 일깨워줌으로써 새시대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.